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 12월 12일 평창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노벨평화상 월드서밋 사무국은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평화, 스포츠단체, 학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12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평창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무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2018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도 평창을 이번 월드서밋 개최지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은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시작해 해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